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월 14일부터 감목에게 경체비요의 약 일주일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겉제어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는데 쓸데없는 제한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즉 인간관계 때문에 본인이 휩쓸리게 되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날짜, 월요일 3월 14일 보겠습니다. 우선 식신이 중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목 입장에서는 건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하고 있는 일에서 결실이 아주 좋은 날이 되겠고요. 또한 경쟁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도 아주 유리한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또 병화를 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신의 환경지로서 임묘 또 개묘월에 들어있는 병인일이라서 목의 에너지가 월요일 화요일부터 계속 크게 강화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가 있고 화요일은 정묘일입니다. 현관에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애왕지 환경에 이 감목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 부하직원이나 자식 때문에 여성에게는 식신 상관이 자식에 운도됩니다. 내 아랫사람 때문에 사소한 손해를 보게 된다거나 또는 어떠한 것을 내어줘야 되는 양보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날이 되겠습니다. 양보나 손해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수요일은 무진일이 되겠습니다. 현관지지에 편제 에너지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인성에 해당하는 수어의 고지가 바로 이날의 환경입니다. 또한 쇄지 환경에 이 감목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기사일입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병지 환경에 간복이 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애써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뭔가를 내어줘야 되는 날이 될 수가 있겠네요. 수요일과는 전혀 반대가 되겠죠. 이 날은 내가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날 줘야 하고 또한 전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월 18일 금요일은 경오일입니다. 현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관이 기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의 감목이 놓입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과 협력이 잘 되지 않고 또 소통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3월 19일도 보겠습니다. 신미일입니다. 정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기지로는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임묘지 환경의 감목이 놓였고요. 또 미라는 환경지에서는 목의 에너지가 고지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이 날 어떤 물건을 샀다고 하신다면 구매를 했었던 물건 자체가 환불이 잘 되지 않고 또 애초에 목적을 가지고 샀었던 그 목적 자체가 물건을 잘못 알아보고 구매를 하게 돼 즉 모델명이 맞지 않은 물품을 구매를 하셨다거나 전혀 내가 쓸 수 없는 엉뚱한 물건을 사게 돼서 환불이나 취소 절차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쓰임새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는 이 상황이 토요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날 임신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청관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그동안 잘 해왔던 일이라던가 또는 잘 해왔던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끊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본인과 그 상대방의 등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쭉 해왔던 어떤 전공을 포기를 하시게 된다거나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던 상황이나 나의 오랜 기간 동안 쏟아부어왔던 것들을 모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을목이라고 하는 같은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똑같이 생긴 에너지를 비견이라고 합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과 융합, 화합,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나무랄 데 없이 잘 화합이 되는 주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짜 3월 14일 병인일을 보겠습니다. 현관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계시고 있는 사업장이나 또는 그런 활동지에서 사소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일부분의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상 또는 손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화요일은 3월 15일입니다. 정묘일이라서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입니다. 일적으로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칭찬, 또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지는 날이기 때문에 인기도 높아지겠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무진일도 보겠습니다. 청간지지에 정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물론 이 진이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가 바로 인성에 해당하는 수어의 고지가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어떤 행동을 본인의 간대로 직관대로 일으키시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실수나 또는 상대방과의 대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을둘치 않은 실수 또는 대립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17일 기사일을 보겠습니다. 현재가 경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격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애를 써서 노력해왔던 일들을 덮고 다시 재작업을 해야 하거나 혹은 제대로 저장을 해놓지 않아서 백업이 되지 않아서 모든 업무 처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평상시대로 하지 않고 새롭게 지름길을 찾기 위한 시도를 했었던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은 지출을 불러일으키는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결과가 더 좋지 않아서 을목분들이 다소 좀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입니다. 3월 18일 경호일도 보겠습니다. 정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아주 기쁜 일이,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조직에서는 이 화요일과 마찬가지로 금요일에도 평판이 아주 좋아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3월 19일이고 신미일입니다. 편관이 경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목의 환경지, 목의 고지에 이렇게 놓이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양지 환경의 을목이 놓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의 볼륨 자체가 커지거나 그러니까 이 날은 커지는 날입니다. 내가 만나는 대상이 1인 기업이었다면 굉장히 큰 조직의 대표님을 본인이 만나러 가실 수도 있고 토요일에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의 규모 커뮤니티 소속 자체가 지금까지 내가 만나왔던 업체와는 다른 이제 업체가 아니라 어떤 국가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외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볼륨의 사람이나 큰 볼륨의 커뮤니티와 접선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이날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은 임신일이 들어왔네요. 편관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이 날은 또 퇴직 환경에 을목이 놓인 날인데 오늘 약속을 하시게 되는 이 약속 같은 경우는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특히 윗사람에게 본인이 전적으로 의지를 하시게 될 수가 있고 수동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거나 또 반응을 보이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지 않으셔서 뒤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그냥 취소가 되거나 또는 본인에게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상대방들이 그 약속을 깨트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주간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다지 큰 상황보다는 월, 하요일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좋은 평가 그리고 화합 등이 아주 소통이 잘 되는 주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병화분들이 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전과 관련해서 기쁜 일들이 아무래도 축하받을 일들이라던가 또 인기 운이라던가 이런 것들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바빠지고요. 쓸모가 있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피로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병인 일이 들어왔습니다. 3월 14일이고요.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화를 도와주는 사람 즉 귀인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친구나 지인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일손, 내 뜻에 같이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들어와주는 거죠. 내 편을 들어주는 분들입니다. 이제 3월 15일 정묘일도 보겠습니다. 청관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거짓말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솔직하게 이기를 하지 않고 병화분들에게 뭔가를 덮기 위한 거짓말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주변 사람들의 이런 거짓을 알게 돼서 실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3월 16일이고 무진일이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식신이 정관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관성에 해당하는 수어의 고지 즉 관고지에 해당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반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수요일은 병화분들이 또 곧잘하게 되는 실수가 주로 말로 인한 실수예요. 말실수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3월 17일을 보겠습니다. 기사일이고 선관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화의 입장에서는 골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되고요. 자식이 되죠. 식신상관 자체가 자식이 됩니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자식 또는 일반 남자노소 공통적으로 아랫사람 부하직원에 해당하는 일 때문에 본인이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식이나 부하직원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기쁜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은 어떠냐면 경호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평상시보다 지출이나 또 돈 쓰임이 커질 수가 있는데 복권을 구입을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세요. 복권 또는 또 주식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제법 장거리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신미일입니다. 경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모거의 고지가 바로 이날이고요. 퇴직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라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들어오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일요일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3월 20일이고 임신일입니다. 천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편제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상황인데요.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병화분들께서 상담을 내주고 또 본인이 직접 도와주게 되는 흐름이 이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정화가 을목이라고 하는 이 편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에너지가 정화를 도와주는 흐름으로 힘을 쓸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부분이고 모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지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3월 14일 병인일입니다. 병인일은 천관에 겁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라서 가족이나 또 친구들과의 어떤 대화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의 흐름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요일도 정묘일인데 비견이 천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또 병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칠 만한 말을 듣게 되신다거나 또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다 했다라고 하는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월요일과 화요일은 조금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수요일 3월 16일도 보겠습니다. 무진일은 천관에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도 상관이 들어왔는데 관성에 해당하는 수호의 고지 즉 관고지 환경지에 놓인 날이기도 하고 퇴직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인 날입니다. 그래서 옛날 일과 과거와 관련해서 다시 어떤 서류를 들여다봐야 한다거나 옛날 일과 관련해서 내가 출장을 가야 되는 과거와 관련된 일을 재조사를 하는 방향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3월 17일도 보겠습니다. 기사일이라서 천관에는 식신이 들어왔고요. 겁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양보를 하게 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회를 내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식신상관 같은 경우에 이 식신이 자식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이고 내 아랫사람, 보아직원에게도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물려줘야 되거나 또는 양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스란히 내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일이죠. 그 다음 금요일 목요일은 그래서 양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금요일은 3월 18일이라서 경호일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정제가 천관에 들어왔고 지지로 비견이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주변에 평판이 상승하게 되고 즉 평가가 올라가게 되고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금요일에 굉장히 인기가 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토요일은 3월 19일이고 신미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제가 천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왔고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고지가 이날의 환경지가 되겠습니다. 또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인 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높은 기준을 들이대고 정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정작 마무리가 또 아쉬워질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 일요일은 3월 20일이고 임신일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오랜만에 어떤 화려한 장소를 방문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화분들이 정작 이 화려한 장소가 자기 자신에게는 무의미한 곳이다 라고 어울리지 않는 곳이다 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다소 외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요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구요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도움이 많이 들어오고 원활한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간이 지나게 되면 이 흐름은 끝이 나기 때문에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구요 저는 이제 마지막 일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무토가 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바로 정관입니다. 우선 이 정관에 결실이 생기기 시작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일과 본인의 생계 또는 어떤 준비해왔던 이런 꾸준한 일 등에서 아주 구체적인 결실이 이루어지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인데요. 첫 번째 날짜부터 살펴보자면 3월 14일 병인일은 청관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일이 정말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고 아주 바빠지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월 15일은 정묘일입니다.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무토가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될 수 있는데 외부의 이 놓친 일 때문에 본인의 이런 상황을 숨겨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직하지 못한 이 화요일의 상황에 이어서 수요일은 3월 16일인데 무진일은 청관지지의 비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게 되는데 이 진이라는 것은 재성에 해당하는 수어의 고지가 되는 즉 재고지 환경이 되는 셈이죠. 불합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 불합리한 일 때문에 같이 일하게 되는 이 동료들과 대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3월 17일이고 기사일입니다. 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현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벌럭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때문에 겪어보지 못한 전혀 생소한 업무를 하게 되실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잘 해내실 거고요. 그 다음 3월 18일 금요일은 경호일이 들어왔습니다.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 그리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이 모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스스로를 무리하게 또 버거운 상황으로 몰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날 하시는 일은 무리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멈추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게 현명하고요. 이제 토요일은 3월 19일이고 신미일입니다.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세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완성에 해당하는 모거의 고지 즉 광고지 환경이 이날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본인 뒤나 본인의 주변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지켜봐주고 든든하게 응원해주고 이 사람을 이 무토라는 사람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날 알게 돼서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일요일 3월 20일 보겠습니다. 임신일이기 때문에 청관에는 편제가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의 건강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임신의 신속에도 무토 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시게 되고 본인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과정은 다소 소란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결실이 이루어지는 아주 흔치 않은 완성도가 높은 주간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금요일에 많은 방송들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방송 꼭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유튜브 알콜이즘에서 제 방송 노출도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행위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